그 다음 지금 볼게요 자 캐서린 슈레이버 앤 레슬리 씸 자 엑스퍼트 엑서사이즈 에딕션 운동 중독의 전문가들인 이 사람과 이사람들은 자 레커그나이즈드의 대쩌를 깨달았습니다 자 스마트워치 와치 앤 피트니스 트레커 해브 프라버비 인스파이어 세븐트리 피어 포트 테이크 업 엑서사이즈 어쩌죠 어휴 길다 자 스마트와치 갤럭시 기어 뭐 이런거 있죠 그 다음에 피트니스 트레커 운동 추적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예제로 만보기 하루에 만보를 걷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런거 하는거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것이 아마도 인스파이어 현재 완료를 쓴거죠 해브 pp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영감을 주다 근데 결국 자극하다는 얘기야 자 세븐트리 앉아서 생활하는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적어가 자 테이크 업 운동을 테이크 업 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and encouraged a and b죠 역시나 오형식 동사고 이건 해브 pp로 사람들이 자 who aren't very active 외부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지속적으로 운동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but they were convinced convinced 그러나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be convinced 이럴때는 확신하다 라고 해석해주는 거야 원래 convince는 납득시키다죠 근데 납득시키는 걸 당했어 그럼 확신하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they were sure that 하나가 생략되어 있구요 that 하나가 생략되어 있구요 요거는 사형식 수동태고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이 숨겨져 있는 that은 그냥 목적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어 그래서 that를 확신하였습니다 the device were also quite dangerous 이 장치가 또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슈레이버 explained that 그래서 슈레이버는 대절이라고 설명합니다 then focusing on number 숫자에 집중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죠 자 separate people 사람들을 분리시킨다 separate 뭐로부터 from being in tune with their body 그들의 몸과 조화되어 조화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separate 분리시키다 자 여기서 몸과의 조화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킨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는 뒤쪽에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근데 이따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exercising becomes mindless 이 운동이 mindless 마음을 쓰지 않는 mind의 l-e-s-s 붙으니까 마음이 없는 마음 쓰지 않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the goal of addiction 중독의 목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goal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결과를 뜻하는 거예요 result goal은 뭐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그 목표라는 얘기는 최종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결과야 자 그래서 이것이 중독의 결과이다 this goal that she mentioned 그래서 이 목표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의사 결정을 외부에 맡기는 것 근데 누구에게 장치에게 스마트 워치 30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0분을 더 하는 거야 자기몸이 힘들어 죽겠어도 she recently sustained a stress fracture 그녀는 최근에 스트레스성 골절을 이럴 때 sustain 상처를 받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골절을 당했다 상처 입다 자 inner fruit 그녀의 발에 because she refused to listen to her overworked body 그녀가 그녀의 아주 혹사당한 몸 혹사당한 그러니까 지친 몸 운동을 하느라고 너무 지쳤어 근데 그거를 그 몸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instead 하고 이거는 부사예요 그 대신에 듣는 걸 거부하고 콤마 ing 들어가면서 분사구문이야 그 대신에 계속해서 달리기 하면서 그러니까 러닝머신이잖아 toward unreasonably workout target 비합리적인 운동 목표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달리면서 그녀의 지친 몸에 귀담아 듣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발에 스트레스성 골절을 겪었습니다 자 슈레이버 has suffered from suffer from 뭐뭐부터 고통당하다 그래서 이 슈레이버는 이 중독적인 exercise tendency 운동 경향 운동의 경향으로부터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both not to use wearable tech 사용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부정이죠 그래서 뭐를 착용 가능한 태클을 그러니까 기술 그러니까 갤럭시기어 이런 거 when she works out 그녀가 운동할 때는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몸이 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몸이 막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운동을 심하게 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부상을 당하게 돼 몸은 아는 거야 지금 자신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몸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건 아 너무 오늘 피곤하다 이럴 땐 운동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갤럭시기어에는 자기가 운동 목표를 그냥 해놨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요즘은 스마트 그게 다 계산해줘 내가 뭐 살을 얼마를 빼고 싶다 몇 주 안에 그러면 칼로리를 얼마를 칼로리 얼마 채 운동을 해야 된다 일주일당 그러면 이렇게 운동해야 되고 매일은 이래야 된다 이런 걸 다 계산해줘 근데 그거를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돌아온다고 했지 자 그들의 몸과의 조화로부터 멀어지게 사람들을 분리시킨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가 되는 거야 이게 자신의 자신의 몸 자신의 지친 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몸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문제는 안 풀었구나 그래서 setting a workout goal with the technology 자 기술로 기술로 운동 목표를 정하는 것은 정하는 것이 항상 올바르진 않다 이거는 이제 부분 부정이라 부르는 거죠 not always 항상 모모는 아닌 알 payment 요 요 요 요 요 요 요